과자 값이 50g에 2,000원 해도 사차 먹으니까 과자를 올리는 겁니다. 저건 또 뭔데? 뭔데 저거? 저는 뇌봉쇄했는데 고유의 영웅 특성과 놀라운 병종들 짜증나는 영웅 특성과 놀라운 병종들은 아니고 비싸고 효용없는 병종들 개 몇 마리 있던데요? 개 말고는 없던데 특징적인 게 다를 거 없어 크게 그 당근에 개를 안쓰니까 자기가 갈리아 잔당이고요 멜리아 망했고 으읍 반란이 곧 일어납니다. 바이티카 그다음에 타라코넨시스 차랑이다 차랑 쟤들은 폼파일로로 들어가고요 자, 아스트리카 탈환합시다. 바이티카는 여기잖아. 이건 봉쇄 왜 한 거지? 가끔 저렇게 봉쇄 올 때가 있긴 한데 후퇴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싸워서 괴멸, 괴멸 각오를 이렇게 싸우는 놈들이 있어요. 괴멸, 괴멸, 괴멸 아아! 기트 망했나? 기트, 기트! 배틀에 준비해! 스트리글러스는 뒤에서 기트 망해서 즐거워져 군 휘파람 아이고, 이제 여기 병력을 좀 뺄 수 있겠네. 움직일 수 있겠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그 고등한 지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창렬함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고 전제하고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창렬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한발 앞서서 예상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호구처럼 이번 호타로는 꼭 사봐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토타로를 사서 게임하시는 것을 저는 멀리서 호구들 새끼들아 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사람입니다. 사지 좀 마세요. 그렇게 예약. 게임 예약 구매하지 마시고. 예약 구매하지 마시고. DLC 좀. DLC 좀 정가로 사지 마시고. 아이고. 사지 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호구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좀 낫네. 이제 좀 상황이 낫죠. 와 플러스다. 이제 좀. 이제 좀. 아. 이제 좀 대정 상황이 훨씬 낫네요. 심지어 아까는 안좋았는데 히스파니아만 이제. 히스파니아만 문제겠네. 얘들을 어떻게 할까요? 얘들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일단 코르도바나 말라카의 반란군이 터지긴 할 거예요. 슈웨비를 그냥 칠까? 이번 턴에? 네. 들어가요. 슈웨비를 칭이 낫겠죠? 안하고 멍청하게 한 턴 있는 것보다 이게 낫겠지. 슈웨비. 샘하니. 숙소가. 샘하니? 샘하니? FOR THE TRIBE! WARRIORS ALL! READY FOR BATTLE! FOR THE TRIBE! FOR THE TRIBE! OOo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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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GODDESS BLESSES YOU! HOW CAN I HELP? READY FOR BATTLE! TUTTO 넘기죠 여전히 좀 깝깝한다 좀 나와보이긴 한데 여전히 좀 여전히 깝깝하네 왜 안볼던 휘파람을 보느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얘들도 이렇게 깝깝한 게임을 하면 아무 휘파람을 불게 될겁니다 깝깝해요 이게 잘 안풀려 거주지 전환 비용이 너무 높아 옛날에 내가 다른 픽션들로 할 땐 이렇게 안 높았던 것 같은데 유독 좀 높은 것 같아 예전에 야만왕국 한다고 프랑크왕국을 했었거든 그때도 엄청 높아가지고 내가 고생했었었는데 캐릭터도 이러네요 뭔가 좀 그런 페널티가 공통적으로 있는건가? 야만왕국만 그 페널티 있는거 아닌가? 왜 킬투도 이렇게 비슷한 특성이 묻어있는거지? 왜 킬툴? 네 왜 킬툴? 왜 킬툴? 왜 킬툴? 왜 킬툴? 후툴? 네 Com 안파브 제드를 북쪽으로 보내고 얘들은 프리지아 지방에 나와줍니다. 루프 트루트.. 루플룹.. 저기를 치고 싶은데 프랑크 놈들이 좀 강해서 일단 두고있고 제들은.. 홈파이어는 이번 턴이 터졌어야 했는데 왜 이번 턴이 안 터지고.. 말라카이 터졌네.. 히스팔리스 점령했구요.. 히스팔리스 점령했구요.. 히스팔리스 점령했음.. 돈이 너무 많이 모자란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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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군대가 모자라가지고 이탈리아 쪽으로는 손도 못 대겠고 쟤들은 뭐야? 해군부대야? 네 저는 새로운 DLC 너무 안합니다 여러분 한 3,4개월, 6개월, 5개월 정도 지나서 할겁니다 할인하면 할인 엄청하면 저는 별로 21세기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찬 여러분같은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이고 음침하고 태극기를 같은 그런 사람이라서 오래된 게임이나 할겁니다 여러분 분열된 조약 지금 분열된 제국은 지금 살 돈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일단 그걸 안 사고 있는 이유가 몇가지가 있는데 사막왕국도 그렇고 첫번째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구요 두번째는 할인 안해서 그래요 솔직히 돈 아까워 별나는 브라카라에 터졌고 무난한 건 로마토가 좋구요 그 다음에 짜증나는 건 아틸라가 더 좋아요 아틸라가 좀 더 좋같습니다 게임이 근데 할만합니다 하려그러면 할만하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게임을 좀 더 쉽게 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아 게임이 너무 어렵습니다 신경써야 될게 너무 많고 신경써야 될게 많다는 거는 게임이 짜증난다는 느낌이에요 아틸라 하시면서 여러분 되게 즐거우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똑같이 이제 수학의 정석 같은 거 푸셔도 아마 되게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틸라 사지 마시고 학습지 사셔가지고 수능 기출 문제 그런 거 풀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아마 저는 좀 그런 점에서 좀 비판적이에요 음 얘들은 음 이제 여기서 소음이 끝난 것 같은데 저기 세상 저멀리로 보내주죠 세상 저편 저멀리 이 말곤 없나 이스파리스 이스파리스 있는 군대는 이스파리스 이스파리스 저 공격해 볼 거 같죠 그죠 이스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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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터넘기구요 로마2 충분히 하셨으면은 아틸라 한번 넘어가보세요 그것도 좋을겁니다 아마 그럭저럭 할만한 재미가 있긴 있어요 재미없으면 내가 뭘 하고 있겠어 그죠 아 그래요 그럼 로마2를 좀 더 많이 하세요 아틸라는 한동안 있다가 충분히 로마를 하시고 로마가 지겹다 싶으시면 이제 아틸라로 와보세요 로마2보다 좀 더 신경쓸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신경쓸게 많다고 아틸라를 하는 사람이 로마2에 비해서 우월하거나 그런건 아니에요 그냥 아틸라라는 사람은 로마2라는 사람보다 족같은걸 좀 더 잘 견디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음 삼국지? 삼국지? 삼국지도 아마 괜찮게 나올거에요 아마 괜찮게 나올거야 보면은 꼭 보면은 왜 저녁에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비웃는 경향이 있다니까 그거처럼 어려운 게임하면은 자기가 이제 킹왕짱인줄 아는 새끼가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구요 그냥 똑같은 인형인간이니까 신경쓰지 말고 게임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인형인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토타로 하신다고 아틸 여러분이 토타로를 한다고 메이플스토리 아는 초딩들보다 여러분이 덜 인형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안되는겁니다 흠흠흠 자 스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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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란 터지나? 발란 터지겠죠? 스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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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를 안동 군대를 안동 안 늘렸더니 스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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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은 나루보으로 들어가구요 메이플한다고? 메이플 이벤트니까 아 근데 여러분 메이플하는 사람보다 토타로 하는 사람이 우월한건 아닌데 토타로 하는 사람보다 메이플 하는 사람이 호구인건 맞습니다 호구새끼인건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메이플을 빅뱅 이후에 빅뱅 패치 이후에 그 쓰레기 빅뱅 패치 이후에 내가 190인가 까지 랩을 올려봤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까지 올리면서 느낀 그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악랄하게 돈을 쓰지 않으면 게임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임이다 라고 많이 느꼈어요 토타로가 그냥 쓰레기면요 분리수거 쓰레기면 메이플스토리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손도 대기 싫은 음식물 쓰레기 제 말을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알아들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러지 말자 음식물이 음식물이 불쌍하잖아요 개 쓰레기라 그럽시다 개 쓰레기 여기 여기는 뭐 짓지 식량이 충분한가 식량이 충분하지 않네 자 농원 찍구요 그 타당한 말이야 지른 돈이 아니고 그 영수증이 영수증 영수증 지른 돈이라 그러면 기억 떨어지잖아 영수증이라 그래야지 좀 더 격있어 보이지 이거 한글로 지정했나 할 수 있는 아 했네 양파의 앞발 자 터넘기구요 roam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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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시장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왕이 시장이 뭘까? 자 루프 루트룸 쪽으로 갑시다. 응? 루프 루트룸 비었네? 왜 비었을까?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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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centers 에잇?? 제대.. 왜 하면서 오직? 뭐지? 프랑크가 왜 각기야에 있을까? 자 프랑크 카라에 있는 부대는 발랑은 잡아줍시다 이제 잘 발효됐을 겁니다 이제 잘 발효됐습니다 타라코인은 이번엔 어디로 옮길까요? 말을 쫄아야겠죠? 어? 어? 이 뱅이! 이 뱅이! 이 뱅이! 일단 터넘기구요 하아 저 새끼 봐라 사귀로 숨는거 봐라 사귀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왜 이렇게 불같이 부작이 많지? 자 애들 아스카오 칼리스에 공격합시다 음 아니야 너 이제 ㅈ 됐어 자 아스카오 칼리스에 미니댄 쥐단 과거 이솝 싱스은 죽은 아까 여기이뜨리 어디갔죠? 도동 쪼어라야네 좋네요 자 저 잡아버려줍시다 내려가는김 잡아버리고 자 브라카라 있는 군대는 내려와서 올리시포 공격하구요 으 으 으 으 으 저 올리시포 점령 점령하고 일단 마우리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거죠 그 가히트리러 해야겠죠 그 가히트리러 하아 자 로그 전원 쪽에 군단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퀼트 이 호러새끼가 어디로 갔지 아 여기로 갔나 이거 로드좀 할게요 잘못 움직였네 고맙습니다 하아 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턴동 깁시다. 자 턴동 깁시다. 도망가는 것 좀 볼게. 여기들은 발란이 가까웠 мире. 밸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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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질까? 돈이 이제 조금 쌓이죠? 조금 쌓입니다 조금 많이 쌓이진 않고 아직 배틀에 ready for battle 자 포티스칸즈자 이 지역은 이렇게 전부 다 식민하여 줍니다 고티스칸즈아 이 지역은 점령해 놓을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가지로 쓸모가 많아요 여러가지로 자 푸르디 갈라에 유트죠 유트 잡아보면 예스 자 앵글 족하고 휴전했구요 임시로 가까이 오면 그때 때려야죠 로우! 곧! 쿼스야! 요어 ор더스? 로우! 고마워EN 어... 쟤들은 틴 지스에 운을 갑니다. 이스크니아가 지금 우리랑 전쟁 중 아닌가? 얘들이랑 전쟁이 걸리면 곧장... 얘들하고 전쟁이 걸리네. 얘들하고 전쟁은 좀 별론데... 두리가 지금 서로 동맹이죠. 동맹인데 전쟁 중인 애도 하나밖에 없고 이럴때는 좀... 싸움을 걷은 것 자체가 좀 까다로워요. 하나만 골라서 우리가 전쟁을 걸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friend. 안녕히 계세요. ready for orders ready for battle ready for orders 자 카이사리아 점령있고 팀 지속을 합니다 자 루시타니아 쪽에는 반란을 일부러 일으켜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친? 이건 뭐야 제 영상 끊고요